뒷 funnel 컵 롤르 ker 롤르 오늘은 편의점 음식물 블랙볶음탕면 아... 나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새로나요. 내가 편의점에 가도 없으니까. 겨울구멍으로... 우리... 물풀어... 불쌍볶음탕만 제. 우리 짜파게티. 우리 이거 나중에 따로 부어서 한번 해요. 얼음 컵도 전혀 없어. 씹쉬쉬. 하!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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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 오늘은 이거라는 걸 사는 게 얼음 컵을 침착 이러면서 까서 얼음 넣고 소스 넣고 안 되는 게 뭐니? 식사적장만에 비벼 먹으면 안 된대요 비벼 먹으면 안 된대요 쏘씨 왜 왜 이렇게 쭉쭉 먼저 먹어 오! 오! 솔직히 기대 안했는데 너무 맛있다. 새로 나온 불닭볶음탕면 시원하고 새콤하고 뜨겁고 매운거 땀 엄청 많이 기운이 좋지 않나? 같은 느낌 냉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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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랭 시크 Na Na Ja know 오아 오와 이렇게 김밥의 양념과 짜파게티랑 같이 먹어요 짜파게티랑 같이 먹어요 짱고짱 아카스타트 푸딩 곤약젤리 요구르트 흐르맹 물 배체로 단상 에너지 흐르itarian 두 단단까지 10회부터 Neighbors